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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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냥냥이 왕 김밥 없을까요?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뱅냥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물고기 음식도 만드나요? 물고기 음식은 맛있어요? 진짜요? 그럼 드셔보시죠? 네 다 먹어봤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다 만든 거예요 이거 너무 귀여워 언니들 뭐 보고 있어요? 핀 핀이랑 옷이랑 아 진짜? 이사야 여름에 이것만 입어줘 이거 너 맞을 것 같아 이거 릴리한테 사줄까? 아 잘 맞아 작아 왜 털 찐거 사야 돼? 애 털 찐 거라고 털 찐 거라고 너 좀 현실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네 내일 저희가 오늘 뭘 하러 왔죠? 하하하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오늘 애견 수제 간식을 만드시러 오셨어요 오늘 만들어 보실 거는 간호박 연어 먹팀 만드실 거고 이쪽은 댕댕이 김밥이라고 왕김밥으로 만들 거예요 아싸 댕댕이 김밥 아 댕댕하기로 했지 않았어요? 아 댕댕이 김밥 아 댕댕이 김밥 아 댕댕하기로 했지 않았어요? 아 댕댕이 김밥 감사합니다 뭐가 더 간단해요 선생님? 김밥은 좀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아우 잘했다 김밥이 손이 많이 갔네요 아 우리 고등어 김밥 기억 안 나요? 고등어 고등어 시금치 김밥 보고인가? 그 태국 페이스트 맞아 맞아 맛있었어 맛있었어 맞아 그래서 먼저 단호박을 작게 잘라서 네 한번 믹서기 갈아 줄 거예요 네 오케이 들어갈 수 없어 우리 사랑이 불찾나 고수라고 우윽 고수ow 고수마 Zen Chef 것은 지금 곤 Demmo 좋ателей 콸콸이다 Yogs 시금치, 오리, 안심이 들어가서 언니 속도 왜 이렇게 느려요? 정성! 생냥이 김밥 이거 닭가슴살이랑 파프리카, 당근, 시금치, 오리, 안심이 들어가고요 흑인자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먼저 닭가슴살을 잘게 썰어주세요 이것도 다 갈아줄게요 나 그거 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버터도요? 생각보다 간단한데? 네 난 sushi 만들어요 그니까 어떻게 루이의 얼굴이 떠올라 나 루이 거 만들래 릴리랑 루카, 리오는 너가 해줘 너만 해 루이 진짜 행복해 할 것 같아, 어떡해? 루이가 드디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음식을? 맨날 먹고 싶어 했었는데 맨날 리사한테 혼나고 엄청 우리 루이 바보라서 이제 다 먹어 사랑하는 우리 아기들을 위해 만드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이거 반 갈고 나머지도 갈게요 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재밌다! 나 오늘부로 뭔가 요리에 맛들릴 것 같아 이제 잘 어울려 이 정도면 어때요? 이것도 완전 쩔쩔쩔쩔 어때요? 됐어요? 쿠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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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줘도 돼요? 아, 네 주셔도 돼요 빠꾸야! 아아! 오, 귀여워 걸고 갔어 어! 버렸어? 버렸어, 버렸어? 이거 아니잖아 야, 쟤 왜 쟀대요? 어, 왜요?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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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이것도 살짝 하트 시그널 같아 그치? 우리 약간 지금 설렘... 심쿵한 거야 야, 우리가 원래 도자기 때문에 그러고 놀았잖아 맞아 그때 놓은 거 기억 안 나? 맞아 벌써 잊었어, 날 만났거든 언니는 어떤 사람 좋아해요? 저 이동오리가 너무 좋아 나는... 나는... 데이트 신청 언제 할 거야? 데이트 신청 언제 할 거야? 어? 여기서? 여기서 다른 데이트 신청을 물어보자니 내 카드로 골랐어야지 잠깐만, 저 나한테 괜찮았어? 무슨 일이야 여기서 나한테 매력을 발사하는 거야? 잠깐만 잠깐만 우와 우와 예고편이다, 이거 바로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이거 좀 어려워 언니가 어떻게 하고 있어? 어? 짜고 있어 빨리 이렇게 해 시금치를 많이 넣을까요?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김밥이 된다는 걸까? 강화가 되게 애매죠 왜 이렇게 많이... 나는 왕김밥을 만들 거 같아 제가 처음에 말아드릴게요 진짜 많은데? 거의 이쪽이 더 많아 너, 너, 너 맞아 우리가 제일 작은... 강화식, 왕김밥 오우, 예아 워? 잘 안 하네 와, 김밥 같아 와, 김밥 같아 왕김밥 와 나 너무 혼란스러워 자, 나이스 안녕 여기 있어 우와, 진짜 귀엽다 그러니까 귀여워 여기 있어 네 우와 네 이거 이제 짜볼게요 네 우와 여기 있다! 형님, 형님, 형님 귀여워 엄청 매워해 왜 이렇게 귀여워 뭐... 자꾸 잡으라고 해 으악 너무 힘들어 하...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제 이게 내 손에 있어 손 손 엎드려주세요 진짜 엎드려 안 하다는데? 아아 암히 따르떼 돌아 오 일어서 돌아 돌아 오오 밍기 살려줬어 앉아 복구야 복구야 여기 여기 와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고양이를 4마리 키우거든요 앉아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돼? 손! 우와 와 이적선! 아니 아니, 이적선 이적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나도 먹어보고 싶어 치킨 냄새 나 맛있겠다, 연어 맛있겠다, 연어 맛있다, 연어 이게 냄새가 더 좋아요 진짜요? 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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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, 너 그 연어 스탠트 만들었죠? 다시 알았어 아 아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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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더 많이 느끼긴 했었어 머리 아파요 먹고 싶어서 시윤아 나도 안 해 우와 우와, 너무 예쁘다 우와 세상이야 여기다 놀랬겠어 놀랬겠어 이러고 있었어 어때요? 먹어봤어 다운이 진짜 저렇게 나도 한 입 음,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? 맛있다 맛있지? 일단 소금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뭐야? 맛있어 응? 다 먹고 있어 얘네가 뭐 다 먹었네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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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닭감자리야 어 다 먹었어 너무 잘 드시는데 너무 잘 드시는데 벗고야 너가 평소에 되게 맛있는 거 먹고 사는구나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아, 들어갔다 들어갔다 맛있어 약간 콩아털처럼 콩아털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쁘다 나도 그렇게 할래 진짜 너가 아까 일자로 널 솔직히 조금 놀랐어 개인적으로 하늘의 콩스야 콩스야 콩스 우와, 약속했잖아 콩스야 콩스야 아 예쁘다 코드 알았다 와 코스야, 코스. 연어. 연어 있어, 연어. 김밥. 너 브로콜리 싫어? 김밥지. 여긴 보지도 않아요. 여긴 보지도 안다고. 오빠, 메밀이 안 돼요? 오빠, 메밀이 안 돼요? 아니야, 모크야. 석권! 너가 음비를 먹었어. 너가 연어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? 어떻게 먹네? 갱스터야,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. 아, 한 번 더 할까요? 남은 분들? 2등을 뽑아주세요. 여기가 있어. 연어, 연어. 김밥을 좋아하는 거 같은데? 연어, 연어. 연어, 연어. 벗고 출발. 야, 연어.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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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. 야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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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. 배불러, 배불러, 배불러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에이! 이거, 이거. 에이! 에이! 이건 나도 모르겠어요. 아쿠야, 너는 왜 그러냐? 같은 김밥이야. 아, 됐어. 잠깐만, 옆으로 가봐. 잠깐만 비켜줘. 난 너무 구석이어서 그래. 아, 아니면 자리 한 번 바꿔보세요. 아니야, 나 인상이라도 봐. 얼굴 인식했단 말이에요. 아, 그래요? 자, 준비. 출발. 준비. 출발. 아, 약속했어요. 아, 약속했어요. 아, 약속했어요. 아, 약속했어요. 너 왜 내 거는 줘도 안 먹어? 너 왜 내 거는 줘도 안 먹어? 어? 안 먹어. 아까 이걸 하나 넣은 거 안 해서. 너무 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. 어? 아까 근데 저 큰 거 한 입에 먹었는데? 저거 새 거였어요, 심지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, 재밌다. 나한테 꼴찌를 안겨줘서 고마워. 고마워. 例,odel. 아, 약속했어요. 도 망해 checkbook hasta 북 Korean girls. iseni esté 중에서 아 tire. 더 강하냐 고 drag 궁금해, 그냥 이거 봐. 어? 다 제 거예요 여러분 제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데서 잘기도 하고요 이 동네는 다 내 거에요 저희가 잘 됐는지 안 잘 됐는지 어떻게 알아? 이건 홍수예요 홍수예요 You have only 가게 가동 신센스 전이 끌리기 말라 뭐래? 네 저희는 지금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예아 손 4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